우리 뭐 먹을까? 떡볶이 싫어 그럴까 뭐하러 물어봤냐? 어이없어 난 떡볶이 넌 파스타 뭐가 그리 안 맞는지 다른 여인들도 이럴까 맨날 먹는 걸로 싸울까 아냐 떡볶이는 아냐 그건 그냥 간식일 뿐이야 어떻게 간식으로 배를 채우니 그게 아냐 추운 겨울엔 역시 맵고 달콤한 떡볶이 참 뭘 모르네 최고야 벌써 한 시간째야 한 시간째야 이제 그만 싸우자 그만 싸우자 더 웃기면 어떡 고파 습하면 어때 이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야 배고파서 예민해 나도 예민해 산말 말고 가자 파스타 먹으러 그래 잘 봐 떡볶이는 말야 친구들이 정말 많아 튀김에 순대 오뎅 든든하잖아 촉촉한 촉촉한 오일 파스타와 크릴 상큼한 토마토 로드에 내 입맛은 딱이야 벌써 한 시간째야 한 시간째야 이제 그만 싸우자 그만 싸우자 떡볶이면 어떡 고파 습하면 어때 이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야 배고파서 예민해 나도 예민해 정말 말고 가자 떡볶이 먹으러 입맛이 고급인 걸 어떡해 허구한 날 떡볶이 타령 난 질리지 내 입맛이 고급인 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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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